아 맵과 적 좌표의 dma 설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오역 사이아두기 시 나이대 아 뭐 신고 싶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모래는 대지를 바꾸지. 다들! 이쪽으로 와! 지금이야말로 모두를 도울 때에요. 여기서 쓰러져준다면, 이 이상 다치지는 않을 거야. 이 이상 다치지는 않을 거야. 두건 그녀따지 일찍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고교에 가이리마쇼. 아주 미세한 진동이라도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법이야. 음? 진력벌이 해볼까? 아주 미세한 진동이라도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법이야. 아트유닛. 충전 중. 아트유닛. 여기서 쓰러져준다면, 이 이상 진력벌이 해볼까? 두건 그녀따지 압! 리즈붓. 넌 부어이 털마리. 와우! 진력벌이 해볼까? 모래는 대지를 바꾸지. 아주 미세한 진동이라도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acee-ts9 x 2 x 2 x 2칫의 babus을 Alt g Trading 다행이 날 shovel 가득! 이쪽으로 와! 제가 듣던 동국을, 아났다니도 가르치다. 아주 미세한 진동이라도, 결과를 바꿀 수도 없는 법이야. 으아, 질역거리 해볼까? 도가이를 다 낙이하라우는가 알았느니! 여기서 쓰러져 준다니, 이 이상 다치지는 않을 거야. 음? 질역거리 해볼까? 도가님도 가리에 미쳤고? 여기서 쓰러져 준다니, 이 이상 다치지는 않을 거야. 미션 아컴브리쉽. 모든 판단이 완벽했어. 진리의 여신으로부터, 이마의 입맞춤이라도 받은 거야? 음... 혹시... 이마를 만져봐도 될까? 다음 실험에 나한테도 행운이 따르도록... 좋은 기운을 받아가고 싶어.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